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사진 속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미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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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조인성입니다. 오늘의 몰카! 무서운 몰카로 쿠리코 심쿵 시키기! 미치질까?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즉 공포 몰카를 할 때가 된 거죠. 뉴스에 나온 무서운 범인이 밤늦게 우리집에 찾아온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쿠리코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번 상황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경식씨에게 가장 무서운 건 거울 아닌가요? 어우 수발라바이야 주따! 주따기라면 설마! 주둥이다! 뿌잉뿌잉뿌잉! 출! 발! 출발! 그 후기! 안녕하세요! 영현아 뭐해? 술 먹고 있어.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몰카를 하려고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몰카에 함께 해주실 수 있겠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난 찍고 있는데 아니 뭐 왜 그래? 왜 나 원래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래? 아~~~ 하시기 전에 한번 가시기 전에 자기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식이의 친구이자 누나인! 기분지애요! 대천에서 연쇄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천에서 연쇄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오케이! 뭐야 진짜! 일단은 지금 뉴스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쿠리코랑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광고를 살짝 넣어주는 김영식의 센스! 응? 예, 대기! 쿠리코, 이건 어디쯤이에요? 나 둘이 시장에 있다잖아. 초코 치카크. 도착 후 수많에 렛나고 싶대? 진짜 배고고요. 시장에 가서 수많에 갔다. 야식 터미마사지, 야식. 좋네요. 나인사비타임? 로쌈. 아, 로쌈! 로쌈까? 대기는? 대신은 쿠리코의 입술? 침식 터미마사지 이야 significa documents MJ yell기말이 거의 Prim단 Agric counselors 아... 믿는거죠? 문을 딱 맞 bell RNA 그리고 , 카레님 딱 맞죠! 정도? vagina 상대 Bronze 무것도 없어요! 김영돈 보far니까 김영돈 rabbits 노트 1도 좀 넣지 마 노트 1도 좀 넣지 마 이걸 이렇게 카키마스 해야 돼 노트 1도 좀 넣지 마 너는 내가 먹으면 다 됐지 노트 줘 너만 넣어 그냥? 노트? 노트? 쓰기 편한 공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냥 줘봐 밥 먹고 왔다 밥 먹고 왔다 밥 먹고 왔다 김치 없이 못 사는 날 문구기를 줘 속보입니다 대전에서 연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신상 정보입니다 잔혹한 연살인사건에 저지른 이 남성은 키 175cm에 권장한 세명을 받는 20대 중반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사진 속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우리 경찰은 계속해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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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말씀하셨다던면 came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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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Jeg 네이버에 가봐요 네이버에 가봐요 엄청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피자 피자 사진이 피자 피자 하니 엄청 크로우스젤 진짜 너희들한테 연락을 해? 진짜? 네 코로나 때문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피자 하지만 그는 아 아 자기 기억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피자 그때 외국 학생이 그는 아니요 그는 그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 아 아 도둑 아 아 아 응 왔습니다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그렇게 할까요? 응 알겠어 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긴장하지마 치킨 제작가 없대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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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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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아? 여기 오랜만이다 아니 너 왜? 배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왔어? 어 네? 난이 친구야? 고등학교 소고자치 안녕하세요 대박 아 안녕하세요 동영이라고 합니다 같이 먹어도 돼? 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있어도 되는거야? 네 맨짜 파자마는 아 파자마는 괜찮나요?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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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대박 치킨 가게 치킨 가게인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배달일만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멋진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 내가 웃음치기 이거 청양식 청양식 오 네 카운터 가십시오 카운터 가십시오 카운터 가십시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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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혼난 것도 알을? 집이 다 근처니까 볼 수 있지 아 대전 사람이에요? 아 네 집 어 복자야 뭐고 참고로 끓고는 닭 가슴살을 좋아해 응 그거 정말 다행이야 맞아요 딱 보면 다리 먹어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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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해? 요즘 너 일해? 나? 요즘? 응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 음 음 Solid 음 heiten 우리 커플 유튜버 하고 있어요 카운터 카운터 이 스타 자 보 talvez 경찰서 경찰에 있지 тон Tob gens 아니야 왜 왜 아니 나중에라도 애들 만나면 나이비 이렇게 했다 무슨 말 하여 그랬어 너 온 motif 네 너무 왜? 아니야, 너 볼 이유는 아니네? 네. 밥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 네? 나니가? 저거 도너츠였더라. 지금 여기 왔는데, 상상에 이리 오세요. 나니가 근처님? 근처? 왜? 사고? 분사하고? 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고 싶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할 때. 나는 아이스크림을 fundamental 했어요. 저거. 저는 아이스크림을 할 때 너무 맛있다. 좀 더 말은 아니고 과연은 아니었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1. 고 encima 쿠키는 왜 δине 공식이 위험하지 čas?" ¨지ぎî ´사고가 났어요? 뭐เรаг한거 같이 salt 아 아까 올려 저녁 보니까 뉴스 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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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봤죠? 뭐 뉴스 못 본거 있어 뉴스 봤는데 대전에서 지금 연세상에다가 계속 일어났다 3일째 그거 보니까 봐서 엄청 무섭다 아우 후쿠오카에 있을 때도 그런 살인도 있었어 같이 있는데 이제 후쿠오카에 있을 때 떨어져 있었으니까 걱정하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쫄아있는거 맞아요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빨리 해 우와 이제 후쿠오카에 잠시 후쿠오카에 잠시 후쿠오카에 잠시 후쿠오카에 잠시 후쿠오카에 또 두부로 잠시 후쿠오카에 아, 수제시네요. 어, 이거? 안 추워요? 네. 쿨콧이라고 불러요? 아, 예. 아, 예. 예? 뭐야? 대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뒤집게 됐는데... 왜요? 사실... 그런것도 있는데... 아! 쿠리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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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입니다. 대전에서 잔혹한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방금 잡혔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경식이와 쿠리코씨가 치킨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모이카였습니다. 모이카였습니다. 빨리 웃으셨어! 지 whong 마수라 £§¢¢¢¢¢¢¢¢¢ 일어날司 한mus erst OK 40% 요리 acknowledged we were in Bott 이 점수는 아직 못енный 유저부터 만드세요! 청소리는 모이카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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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진짜! 이게 되게 KKS래요. 아 그렇네. KKS. 김경 씨. 그냥 계속 긴장했어요. 아 진짜요? 저 이런 게 처음이어서. 진짜 용기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계속. 나 진짜 몰라. 나 몰랐어. 아 나 몰랐어 진짜. 언제 생각했어요? 친구가 혹시 무슨 사람일까? 잔박 보잖아. 그래? 아 잔박 기억했어? 나이키도 기억했어. 아 진짜요? 엄청나이키였잖아요. 아 무섭다. 나도 더워. 나도 더워. 나도 긴장해. 앞으로 이런 몰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줘. 망치잖아. 한 번였어? 응. 계란 hug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